한방톡톡 그것이 알고싶다 댓글 이벤트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어요 더울수록 건강은 한방으로 지켜야죠 받은 사랑을 두 배로 돌려드릴 마음으로 또다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부터 꾹! 한방의학에 대한 궁금한 상식이나 아직 소개되지 않은 궁금한 한방 정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주신 정보는 한방톡톡 콘텐츠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와 유용한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